우원식 국회의 의장이 내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를 예방합니다. 우 의장은 내일 부산 국회도서관을 방문한 뒤에 인사 차원에서 봉화마을과 평산마을을 차례로 찾을 계획입니다.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우 의장의 방문 다음 날인 모레, 그러니까 8일, 문 전 대통령과 권 여사를 연달아 만날 예정입니다. 이 대표는 당대표 연임에 성공한 직후인 지난달 25일 문 전 대통령을 만나려고 했지만 이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일정을 연기했습니다.